충주 모케나루 주변에 있는 코치빌더라는 카페입니다. 문이 좀 무겁습니다. 자동차와 부품들로 인테리어한 대형 카페입니다. 음료도 다양하고 빵 종류도 많습니다. 도착한 마치. 마치. 손으로 문을 구입합니다. 전통사항. 도착한 마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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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한 마치. 마치. 코치즈빵 하나 사봤습니다 닫아? 뒤쪽에도 꽤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차 시트를 활용한 테이블도 있고 미니카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,во원은 몇장에 사서 부터 접어 ます 코치즈빵은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했습니다 코치즈 빵은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했습니다 코치즈빵은 달달하면서 쫄깃쫄깃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야외엔 정황공사가 한창입니다. 꽤 많은 차들이 있는데 조만간 전시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쉽게 보지 못하는 차가 좀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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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